다음 시청자분은 절파고TV님이신데요 하이비전 시스템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21,700원의 7% 갖고 계십니다 약손절하고 갈아탄 종목인데요 주춤주춤하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의 주가는 1.41%, 1.42%가 하락한 2만850원 선 기록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종목 교체했다고 하시는데 4% 정도 손실을 갖고 계세요 수익 보실 수 있으실까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여러 회사하고 조금 엮이죠 외국 기업들 리비안하고도 좀 엮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 쪽을 거래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회사 자체는 상당히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어느 정도 시황이 안 좋을 때도 기본 정도는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가총액 자체는 그렇게 싼 수준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아 지금 아까 9천억 정도로 봤는데 지금 3천억 정도네요 그러면 이 시가총액 자체도 상당히 좀 싼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긴 관점 그런 관점이다라면 지금 주가라는 거는 항상 자기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결국은 그런 길로 좀 찾아가게 될 텐데 어제 이 애플 쪽에서 최근에 MR 기기를 내놨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재료 노출로 인식을 하고 매도 물량도 좀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도 보시게 되면 이쪽에 2월 달에 찍은 고점 그쪽에서 조금 저항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또 애플도 신제품도 나올 거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쓰임새가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우리 지금 드론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드론에다 카메라를 달아서 무기로도 쓰이고요 또 그런 걸로 영화 촬영도 하죠 그리고 VR, AR, MR 기기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워낙 비싸요 애플에서 나온 거는 그래서 당장 보급이 그렇게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나중에 경쟁 구도가 생기게 되면 삼성도 예전에 VR 기기를 만들었었습니다 오클로스 VR이라는 이름으로 VR 기기를 만들었었는데 아직까지 시장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그냥 안 했는데요 아마 애플에서 MR 기기를 내놨다라면 삼성에서도 올해 내 정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내놓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차측 위쪽 시장도 개화가 될 거고요 이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커 나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섹사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조급하게 생각하신다라면 조금 피곤한 구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보시게 되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2만원대 넘게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쌍봉을 찍고 쓰리 봉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보셔야 돼요 하지만 일단 뭐 좀 기다리시다 보면 이 하반기 정도에는 이 가격대 2만 2천원대 이거는 좀 넘길 걸로 보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일단 보유의견 좀 말씀드리겠고요 2만 2천 4백원이라는 가격대 이거를 돌파했을 경우에는 2만 5천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조금 흔들리더라도 흔들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없이 대응해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실적 부분들이 되니까 그리고 손절가를 좀 정해드리기가 굉장히 지금 애매한 구간이 뭐냐면요 1만 9천원대 지지선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2만 1,700원이니까 손절가 한 10% 정도 뭐 이 정도를 제시를 해드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가격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정해드리는 게 조금 좀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손절가보다는 1만 9천원대 근처 정도 오면 지금 비중이 7%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요 한 7% 정도는 추가 매수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만 9천원 언저리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업황, 수요, 성장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기술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어서 조정 가능성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의 MR 헤드셋 출시 기대감 있고요 또 여러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방산, 로봇, 드론 등등의 수요처 기대감 남아 있습니다 보유를 해나가시는 전략으로 2만 2천 4백원 돌파했을 때 2만 5천원까지 목표가 가능하고요 추가 매수는 1만 9천원 선입니다 신 lotion enza 신Jordan 신aken 신tez 신 신 breeze 감사합니다.